대형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노래하는 아이들아 이제는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노래하자 대교 마트 무릎 꿇고 앉아서 무언가를 기도하는 꼬마이에 조그만 소원이 뭔 구하니 장남 감자동차가 갖고 싶다만 바닷가 사람들은 물고기 먹고 산골에 사는 사람 감자고 먹고 들의 풀립은 잇을 먹는데 별나라 사람들은 뭘 먹나요 대형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보호를 노래하는 아이들아 이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노래하자 내가 누나가 이를 믿고 노래하는 아이들아 이 시각 세계의 주인공이 인정된 장남 그리고 이 시각 세계의 주인공이 대형이 불구하고 병원의 소원으로 이 시각 세계의 주인공이 인정된 장남